아 자격증 시작하자 주경야독 주경야독 기능사도 주경야독 기사도 주경야독 기능장도 주경야독 기술사도 주경야독 자격증 주경야독으로 끝내자 이게 뭐라고? 네 안녕하십니까 관리사 1차 강의인데요 그죠? 소방시설 관리사 요즘 제일 핫하고 제일 좋다는 잘나간다는 소방시설 관리사 처음 하시는 분도 계실 것이고 1, 2년 지나신 분도 있을 것이고 여튼 관리사에 대해서 시험을 보면 우선 1차하고 2차 그죠? 이렇게 나눠지죠 객관식하고 주관식하고 여기는 두 과목인가요? 점검 실무라는 거하고 설계시공이라는 거고 여기는 몇 과목이에요? 네 과목이에요? 합쳐진 것까지 네 과목? 이렇게 되는데 관리사가 소방시설 관리사가 쉬운 시험은 안 해요 그죠? 준 고시 정도 되는 거죠 어떤 분은 기술사보다 더 공부하기 힘들다 자기 취향에 따라서 공부 스타일에 따라서 어떤 분은 기술사보다는 조금 그래도 좀 수월한 거 아니냐 어떤 분은 더 어렵다고 하는 거 좀 암기가 많다는 거죠? 암기가 많아요 역시 암기가 암기가 많아요 그래서 저는 항상 이렇게 말씀을 드려요 소방시설 관리사를 1차만 합격하면 의미가 없어요 그 1차 계속 1차 합격하고 2차 조금 쳐다보고 1차 합격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1차에 올인해가지고 그거나 하고 있다가 합격해요 괜시 그리고 2차는 공부도 별로 안 해서 그냥 참가하고 조금 써보고 그냥 나오고 계속 그 반복을 하는 분들이 많더라 이거죠 그래서 저는 암기 부담이 있긴 한데 언제나 얘부터 2차 부분을 최소한 동시에 1차 공부는 1년 전 기간에 따라 틀리겠지 시험복 1년 전이라면 1차부터 하면 안 되지요 그거는 1차는 객관식 다 잊어먹잖아요 공부해보니 잊어먹잖아요 그렇게 머리 좋아해요 1년 전에 공부한 거 안 잊어먹어요 시험복을 가서 객관식은 뭐예요 시험복이 직전 2, 3개월에 가서 바짝 해가지고 얼렁 했다가 잊어먹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적어도 기간에 관련 없이 언제나 2차가 최소한 먼저 상당 부분 먼저 한 5, 6, 10% 공부를 먼저 해놓는 게 가장 타당하다고 보이고 그거 아니면 적어도 1차와 병행해야 된다 이거지 공부를 1차만 해가지고는 물론 1차 시험이 3개월 남았다 1차만 올인해야지 그때는 1차만 올인할 수밖에 없죠 시간 이상 없으니까 그렇지만 공부를 쭉 뭐 이게 뭐 5, 6개월 뭐 이렇게 해서 합격할 수 있는 시험이 아니잖아요 그럼 처음에 계획 짤 때 적어도 병행 아니면 먼저 5, 6, 10%를 2차 2차 관련 과목을 먼저 암기 핵심은 뭐예요? 2차의 핵심 이거 2개 뭐예요? 핵심을 보자고 핵심은 가장 시간 많이 걸리는 게 뭐예요? 화재 안전 기준 암기 아니냐고 화재 안전 기준 기준 밑 소방 관련 법령은요? 이거 재교제죠? 재교제 있잖아요 관리사에 딱 맞춤으로 만들어놨죠 뭐 사적 없어요 거기 해설 없어 거의 크게 필요한 거 몇 개만 넣어놨어요 물론 법령에는 해설이 조금 달려 있겠지만 화재 안전 기준 같은 거 그냥 암기 두 문자만 넣어놨거든 여기도 두 문자 봄 암기가 워낙 세기 때문에 많기 때문에 반드시 뭘로 해요? 암기는 두 문자 어두 문자라고 그래? 두 문자 저는 그냥 두 문자라고 그래 두 문자 반드시 따야 돼요 아니구는 화재 안전 기준 그 전체 한 항목이 한 130, 140개 늘어서 한 150개 되겠구나 조션 볼 때보다 몇 개 더 늘었잖아 화재 안전 기준 뒤쪽에 150개 넘어갈 것 같아요 그걸 어떻게 그 항목을 다 암기하냐 두 문자를 다 따서 두 문자부터 암기 거기에 살 붙여서 암기 이 부분 가장 이게 시간 많이 걸리고 이게 핵심 아니냐고 이걸 가지고 이걸 가지고 점검 과목을 이걸 베이스로 해서 점검 강의가 이루어지는 거고 이유 설계 시공은 이 범정은 별로 아니었고 얘는 화재 안전 기준이지 그렇죠? 점검은 둘 다 이건 거의 점검에 화재 안전 기준 소강 관련 법령 이거 암기하는 게 점검의 70% 정도를 차지하는 거예요 여기는 뭐예요? 설계 시공은 화재 안전 기준은 필수죠 이거에 따라서 설계하고 시공해서 계산하는 거니까 화재 안전 기준 이게 여기는 필수고 여기는 두 개 다 필수 점검 입구로 적으라고 해도 되고 설계 시공은 이거 기준으로 한 각 설비에 대한 계산 문제 물론 화재 안전 기준 직접 쓰라고도 나오기도 하고 이거와 계산 문제 아니에요? 각 이렇게 되면 설계 시공이 이렇게 되는 거고 여기는 화재 안전 기준의 소방 관련이 70% 정도를 차지하면서 여기는 뭐가 추가돼? 플러스 되는 게 뭐예요? 현장 점검 실무 현장 요새는 이거 꽤 나오대 실무적인 거 점검 절차 뭐 이런 거 근데 몇 개 큰 적이 아니야 이거야 이게 핵심은 이런 건 금방 할 수 있어요 우리 강의 있잖아요 거기서 정리하면 금방 된다고 몇 개월 안 걸리는 거예요 요새 추가되는 건 뭐예요? 점검 관련 계산 문제 이런 게 또 나오죠? 근데 계산 문제가 아무 계산 문제 여기 같이 막무가내로 나오는 거 아니에요? 점검할 때 관련되는 그런 계산 문제 그건 나올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유리한 계산하고 해야 할 거 아니에요? 압력 계산하고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 건 나올 수 있는 거지 더 좋아 더 좋아 계산 문제 나오면 딱 한정되신 거예요 우리 점검 실무 강의에서 이것도 추가시켰어요? 이거 추가시키고 이것도 추가시켰고 그럼 뭐 이유예요? 핵심은 이거예요 이게 시간이 가장 많이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공부 처음 시작할 때부터 언제나 저는 뭐라고 그래요 제발 좀 이거예요 제발 좀 저희 세진출판사의 화재안전기준 및 소방관련 법령 교재 있죠? 책 그거 책상 위에 사다 놓고 계속 그거 떨쳐보면서 해야 돼요 설계시공 할 때도 그 화재안전기준에 따라서 하는 거 아니에요 해당 조항 딱 넘겨서 아 이거 화재안전기준 원본에 어디쯤에 이렇게 써 있으니까 이렇게 하는 거 그러면 화재안전기준 암기도 되면서 설계시공 계산연습도 되면서 보면서 하라고 보면서 언제나 보며 책상 위에 펴놓고 공부할 때부터 얘는 펴놓는 거예요 세진출판사 제 교재 그렇게 얘기해도 그걸 안 해요 안 해요 1차만 그냥 호비자 호비자 1차 붙어서 뭐 할 건데 물론 1차 중요해요 1차를 붙어야 합격을 해야 2차를 가지 그러나 처음부터 1차에 올인해서는 시간이 2, 3개월밖에 없는 사람은 예외예요 그건 거기에 맞춰서 1차 기출문제 올인해가지고 얼른 하는 거지 처음에 공부할 때 이런 거지 1차에 본인이 취약과목 있을 거 아니에요 암기과목 말고 유체육학이 전혀 안 된다 하면 유체육학 조금 봐둬야지 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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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차 공부는 이런 거 하는 거예요 암기하는 게 아니고 법교 뭐 구조 원리 이런 건 전부 직전에 하는 거고 구조 원리고 뭐 구조 원리 화장지원 기준이 100%예요 화장지원 기준 암기하고 있으면 구조 원리 그냥 해결되는 거예요 뭘 그걸 별도로 공부를 해 기출문제 몇 개 풀어보는지 이게 뭐예요? 화장지원 기준이 구조 원리예요 이거 별도로 하는 게 아니라고 이거 암기하고 있다가 시험 직전에 기출문제 몇 개 풀어보면 끝나는 거라고 아니 소방관련 법령이 있네 물론 그 법령으로 부족해 법령 별도 있지만 이런 건 암기해요 암기해 이런 건 하는 게 아니라고 미리 미리 이런 건 시험 직전에 하는 거예요 유체육학이 안 되면 이건 미리 좀 해 어차피 이건 잊어먹는 게 아니잖아 또 해결해야 되고 단신레 되는 것도 아니고 또 뭐예요? 이런 거 이런 거 위험물 위험물이 위험물 기능장을 거쳐오신 분은 뭐 거져먹는 거지만 고득점 90몇점 맞지만 그 안에 있고 처음 하신 분은 위험물이 이게 잘 안 되거든 처음에 접근이 잘 안 돼요 그런 분은 위험물 기능장을 통하지 않고 처음 위험물을 접한다면 위험물 유체육학 위험물 이런 거 전기 쪽이 있는데 전기는 저는 뭐 선택은 여러분들이 하신데 저는 전기는 이론 공부 안 하는 게 안 하는 걸 권해요 앵간에 그거 전기가 뭐 6, 7문제 더 나오나? 7, 8문제 나온다고 할까요? 7에서 10문제 이렇게 나온다고 하면 어차피 4, 5문제는 쉬운 거예요 이건 기출문제로 해결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다시 4, 5문제 이거는 아주 어려운 문제예요 이건 뭐예요? 이론 공부 그 어려운 전기 이론이 얼마나 어려워요 그 어려운 전기 이론 공부 해보니 현장 가서 이걸 풀 수 있느냐고요 어차피 못 풀어요 어차피 어차피 난이도 높은 건 어차피 못 푼다 이론 공부 앵간에 해가지고는 기본으로 나오는 4, 5문제는 기출로 쉬우니까 기출로 해결 가능한 거예요 다 배우고 어쩌고 해서 뭐예요? 이제 얘기로 해주고